이스현의 박수로 전달해 엔치의 대격전 여관씨! 여관씨! 여름이 다 됐어요. 바캉스! 네 바캉스! 어디로 가요? 네? 여관식스는? 토고로 갑시다! 이스현씨는 여름 되면 보통 어디로 놀러 갔어요? 저는 계곡이요. 계곡이요? 여름에... 계곡이 잘하는데? 아 봄날 그걸 드셨구나! 아까도... 대기시에서 뱀씨를 드셨어요? 진짜요? 커피가 아니었어? 커피가 아니었어? 이동식 믹성 있잖아요. 그걸로 막 갈고 있어요. 마른 뱀같은데. 마른 뱀을 갈아 드시는 분이야. 뭔가 이쁘고 하든가 노력하는 거에요. 그래 노력하는 거에요. 그쯤에! 이제 여러분들 만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행을 이분들과 가면 진짜요? 웃다 쓰러져? 소개합니다. 이씨예요, 이종 광! 이종마! 소개합니다! 이종마! 일단 그거 새로운 TV이니까 소개를 한 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의 막내시죠? 팀에서 뭐 맡고 있으세요? 보컬 보컬 맡고 있는 우리는 보컬 준적 없는데요 김정은씨는 뭐 맡고 있죠? 저요 냄새 심정은 안 죽었다 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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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게이지 급상승 이번주 뭡니까? 제가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비건기슨 제가 이번주 누르겠... 정말로? 정책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심정은씨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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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은 잠이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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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난 이제 지쳤어 땡벌 이 밤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당신은 몸말리는 땡벌 당신은 나로 인해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길어요 땡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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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환씨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들 지금 못두세요? 저희 큰형님을 대신해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놓인다 그래 정말 이부신 김에 카메라 감독님들 봉치만 벗으면 나 그래요 어디 허리 아저씨들 봉치만 한번 찔러주세요 근데 우리 신종환씨가 그간에 정말 국민여러분께 많은 웃음을 주셨나봐요 네 이렇게 벌복장을 했는데 별로 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노래나 노래 선곡은 어떨신 하신거에요? 노래나 이숙기씨는 머리알만 hizo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오 진짜 웃겨 이었선보 이었선보 이처나신 사랑을 또 보내고 있는 우리 김종민 군의 또 오늘 무대 어떤 무대죠? 왜? 이거는 어떻게 아니야? 뭐야 마이클 다음에 뭐겠어 뭐겠어 오 오 아 진짜 기대됐다 어 공주겠어? 얘기 들었는데 진심하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적사가 다악 세트가 긴 종료 오 야 쇼 오 야 쇼 와 기대했어 저버리지 않는 때 그녀가 쓸 리가 없어 자 연습했어 또 웃는 거지 어샤 가수가 어쇼 모르세요? 어쇼 왜 그렇게 패시한 상태 있잖아 남자가세요? 여자야 여자 여자야? 백인여자 백인여자인데 저 프리티나 하길래라 동생이야 아니잖아 남자인데 여자는 다 뽑아 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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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비보이 비보이 강렬하게 저기로 앉으세요 비보이 오케이 화이팅 형보다 잘하면 안됐나?